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의 정윤성입니다. 바로 주주의 세계 와온의 박우신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은 좀 수급이 느슨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빨간불을 켜고 코스닥은 지금 0.9%까지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피 시장 쪽으로 외국인 수급이 좀 주춤해지고 오늘은 또 외국인의 수급에 들어가는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탄력적인데요. 이 안에서 우리가 특징주를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눈에 띄었던 종목이 저는 인터플렉스였어요. 저희가 지난 10월에도 한번 인터플렉스 왜 이렇게 올라요? 했을 때 이유 모른다고 얘기했었거든요. 삼성전기의 RFPCB 사업 철수 수행가라고 하기에는 또 이게 최근에 나온 뉴스도 아니잖아요. BH는 안 오르는데 인터플렉스랑 최대 주진 코리아 서키트만 유독 움직이는 이유가 뭔가요? 저도 정확한 날짜를 지금 기억을 해요. 10월 15일이었고 제가 나왔을 때 인터플렉스를 여쭤보셨는데 사실 그 당시에도 대부분이 왜 오르는지 좀 약간 정확한 팩트가 아니라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유출을 하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얘네가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동안 실적이 내년부터 좋아진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예전에 애플밴더에서 빠지는 부분들 이 부분이 다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는 건데 그런 기대감 정도 이런 것들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으로 귀결이 된 게 아닌가라는 그 당시에도 판단이 있었는데 뭔가 물 밑에서 막 얘기가 도나봐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결론이 어쨌든 명확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어쨌든 간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동반하고 어떤 이러한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다 보니 매매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지금 한 달이 흘렀는데 사실 그 다음에는 좀 쉬었잖아요. 그 가격대에서 좀 횡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횡보를 한 달간 잘 거치고 다시 한 번 또 슈팅이 나오는 이러한 과정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내용은 바뀐 건 딱히 없고 여전히 내년에 대한 그런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애플밴더에서 다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 그런 것들 거기에 더불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금일 역시 같이 들어와 주고 있거든요. 딱 10월 15일과 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여전히 좀 매매는 가능할 것 같아요. 너무 좀 뻔한 대답일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메이저 수급이 집중이 되고 있고 뭐가 있으니까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겠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란 말이와 닿네요. 그런 부분들에서 주가 자체도 오래 쉬었잖아요. 사실 이 인터플렉스라는 회사가 지금 1, 2년 쉰 게 아니라 지금 1년, 2년, 3년 동안 바닷건에서 사실 돌았단 말이에요. 예전에 7만 원까지 갔던 회사가 그래서 플랜트에서 나오고 나서부터가 계속 부침이 컸어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이제 이게 확실하게 결정이 난 건 아닐지라도 어떤 기대감만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가격대까지 내려와 있다 정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어떤 조금 더 근거를 갖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실적이 어쨌든 돌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년에 돌 가능성이 높다면 지금부터는 가격적으로는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는 관점에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좀 매매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냥 기술적인 포인트만 딱 잡아드릴게요. 일단 사실은 금일 좀 장대양봉이 나오면서 일단 이 종목은 한 16,000원대 사실 지금 가격대이긴 합니다. 16,000원대 그리고 17,500원대 이 정도가 좀 중요한 가격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1차적으로는 16,000원대에 대한 안착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돌파가 돼야 되겠죠. 맥시멈으로 제가 볼 수 있는 가격은 17,500원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매매에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 신규로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면 오늘보다는 조금 눌려주는 구간을 역시나 좀 기다려보는 게 그때 10월 중순에 올랐을 때도 결국은 눌러주는 구간에서 기다려서 사신 분들이 결국 위너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참고하셔서 매매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16,000원을 돌파한 이후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나요? 그것도 괜찮죠. 16,000원대에서 좀 안착이 되는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주요 2평선들이 올라오는 그러한 이격을 좁히는 과정을 살펴보고 포인트를 잡는 것도 방법은 될 것 같습니다. 10월에 이어서 이번 지금 11월 달에도 뚜렷한 이유는 나오진 않았지만 뭔가의 메이저 수급가에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의 지금 조정을 받았을 때는 16,000원에서 17,000원 선의 안착을 바라보면서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하고 오히려 또 16,000원 선 돌파 이후의 흐름을 또 기대를 해보면서 그때도 관심이 유효하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왜 자꾸 저한테만 인터플렉스를 질문하시는지 꼭 그날 인터플렉스가 꼭 수상하게 장때 양봉을 그릴 수 있는 날 시장에 얘기를 해야 될 거리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한번 그 얘기, 거리들 찾아볼까요? 자꾸 인터플렉스를 물어보셔요. 지금 인터플렉스도 그렇고요. 사실 최근에 고점 부담 때문에 좀 차익실현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변동성을 좀 우려하는 목소들이 슬슬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고점에 있는 종목보다는 그래서 좀 밑에 있는 업종군을 보자라고 하면서 인터플렉스 포함한 스마트폰 부품이라든지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관심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시황은 어떻게 보세요? 말 그대로 좀 단기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 사실 최근 11월 시장이 모르겠어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는 모르겠는데 은근히 먹을 게 없는 시장이에요. 지수는 올라가는데 이제 전형적으로 예전에도 보면 삼성은자가 이끄는 시장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데 지금 심지어는 코스닥은 또 어떤 종목들이 이끌고 있죠? 셀트리온 그룹주가 이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먹을 게 또 오히려 9월달, 10월달보다는 11월달이 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매매하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수국이 다 그쪽으로 쏠리니까 다른 종목들은 안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유독 그런 쏠림 현상도 심하고요. 그리고 코로나나 여러 가지 치료제 이게 사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화이자에서 백신 나오면서부터 되게 이런 현상들이 심해졌거든요.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쭉 나오면서 하지만 코로나는 계속 확산이 되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이 되면서 여러 가지 테마주들이 득세를 하고요. 그러면서 메이저 수급은 일부 종목의 국한이 되고 이런 현상들이 좀 반복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현상은 저는 한 12월 중순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어요. 다만 지금 11월 말로 12월 초까지 넘어가는 그러한 월말, 월초로 넘어가는 시점이다 보니까 조금씩은 그러한 현상들이 완화되지 않을까 정도로 보고 있지 아직은 조금 더 지속 여부를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러한 관점에서 아까 말씀해주신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은 좀 단기적인 매매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긴 관점으로 본다면 내년 연초를 노리고 만약에 IT 쪽에 관심이 좀 있다. 차라리 소부장을 공격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은 일단 단기적인 그쪽의 흐름이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인터플렉스의 흐름이 좀 와 있잖아요. 이런 흐름을 활용하셔서 단기적인 매매는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스마트폰 부품과 디스플레이를 봤을 때는 전체 소부장을 봤을 때는 거기선 좀 우산순위는 밀릴 수 있다는 거네요. 물론 또 거기서 또 세밀하게 들어가서 그래도 그 와중에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 중에 자화전자라든지 이러한 종목은 좀 괜찮게는 보고 있어요. 근데 큰 그림, 섹터로 봤을 때는 소부장이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나 내년 초까지 봤을 때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수급이 느슨해지고 굉장히 국한된 수급이 솔림 현상이 나오고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와중에서 소부장 쪽에서도 주목하고 계시는 쪽이 있을까요? 일단은 장비는 좀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장비는 좀 많이 올랐고 장비주의 지금 대장격으로 오르는 종목이 PSK나 테스나 이런 종목들 유진테크 이런 종목들이죠. 특히 이런 종목들은 신고가를 가고 있는 종목들도 다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비메몰이나 아니면 소재나 소재도 사실 오늘 또 SNS에 올라가고 있기는 한데요. 이런 소재나 아니면 기타 다른 종목들에서 저는 찾는 게 조금 더 낫다. 그러니까 주가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바닥권을 다지고 인재 바닥에서 올라오려고 하는 종목들 그러한 종목분들을 담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에 지금 매매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전체적인 시황을 감안을 했을 때 어디에 조금 더 주력을 해서 매매를 하고 계세요? 근데 사실은 지금이 되게 이제 애매한 건 뭐냐면 일단 제가 보는 관점은 한 12월 중순까지는 이러한 현상이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또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는 게 거래소와 코스닥의 괴리가 좀 벌어졌잖아요. 최근 한 달간. 이 부분이 이제 언제 다시 한번 축소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 코스닥의 키 맞추기. 저는 12월 중순부터 1월까지로 사실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지금 11월 26일을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판단을 단기적으로 지금 센 쪽에 붙을 것이냐 아니면은 12월 중순 이후 1월까지 노리고 어떤 포트를 짤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후자 쪽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고 계시는 쪽이 주력하고 계시는 쪽이 어디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할 시작에 말할 거리가 굉장히 많다고 하셨잖아요. 말할 거를 좀 풀어주세요. 제가 이제 종목을 아예 얘기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업종군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개별 종목인가요? 아니요. 업종 있죠. IT도 있고요. 바이오도 있고. 다 근데 이제 중소형 쪽에 조금 더 국한되어 있군요. 대형주 비중은 좀 적습니다. 아 오히려 이제 연초효과 이런 부분들을 맞물렸을 때 지금 중수에서 내년에 바라보면서 담아가는 것은 IT 소부장을 중심으로 한 종목과 바이오 쪽이라든지 신재생 쪽이라든지 조금 더 중소형주에서의 활발한 매매를 보고 이제 주력하고 계시다는 거네요. 대형주단은 이제 자동차나 조선이나 이런 쪽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럼 12월에 그쪽에서 이제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주시잖아요. 고점 부담 때문에. 그러면 그때 조정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갈 쪽이 자동차와 조선으로 보세요? 네. 대형주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소형주 안에서의 특징주를 조금 더 살펴볼까요? 수급 이벤트와 함께 이것이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찾아볼까 해요.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이 편입되는 종목들이 발표가 돼서 다음 달 11일을 기점으로 해서 편입이 되겠죠. 오늘 코스피 200 편입되는 종목에서는 신풍제약, 키움증권, 빅히트, 그리고 하나시스템, CS윈드 이런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데 플러스 알파가 될 종목들이 있나요? 일단 신풍제약은 그냥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신풍제약은 좀 어렵죠. 모르겠고. 글쎄요. 지금 여기는 위에 세 종목에는 언급은 안 돼 있는 것 같고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시스템이나 내지는 CS윈드 이러한 쪽은 그나마 조금 관심이 있고요. 신재생 CS윈드가 들어갔네요. 네. 그리고 하나시스템은 디지털 유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다른 모멘텀이 있는 쪽은 좀 관심이 있는데 단순하게 코스피 200 편입에 대한 이슈에 좀 국한되어 있는 섹터라면 조금 애매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물론 이제 지금 언급되고 있는 신풍제약, 키움증권, 빅히트가 다른 모멘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좀 약하지 않나. 신풍제약은 좀 어렵고요. 지금 밸류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글쎄요. 증권주는 좋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키움증권 포함해서 증권주도 실적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거라서 이쪽은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키움증권 오늘 좀 많이 올랐을 겁니다. 네. 많이 올랐어요. 오늘 따라가긴 좀 부담스럽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뉴딜 관련한 종목들은 두산 퓨어슬도 속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여기서 수급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런데 이제 자체적인 매력도가 있는 종목들 안에서는 그러면 일단 CS 윈드가 가장 눈에 띄시고 지금 여기서는 CS 윈드 하나 시스템 정도가 좀 눈에 띄네요. 하지만 이 수급적인 이슈는 일단 단기적이 그칠 것이다. 큰 영향보다는 일단 오늘의 좀 상승으로 이 안에서도 수급으로 인해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종목들은 하나 시스템과 CS 윈드에 대한 관심. 코스닥 시장 이제 코스닥 150 편입되는 종목들 안에서도 상아프로테크, 알서포트, LNC바이오, 동국 SNC, SNS텍 이런 종목들이 쭉 있습니다. 매드팩토, PNT 이 종목들에서도 좀 눈여겨보신 종목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상아프로테크나 매드팩토나 PNT 이런 종목들은 좀 친환경 2차 전지에도 묶여있고 신재색에도 묶여있고 약간 섹터별로 좀 좋게 보는 섹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올 하반기에 여러 가지 증시의 변동성을 키울 만한 뉴스들이 많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어쨌든 간에 단순하게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가격 조정을 준다든가 이런 거를 빼고 전반적으로 어떤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내지는 실적이 섹터 전체적으로 돌 수 있는 모멘텀이라든지 내지는 완전 바닷건에서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 아니면 추가적인 밸류업이 가능한 섹터 이러한 쪽에 관심이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이벤트로 인해서 마냥 좋게 보기보다는 거기에 이제 모멘텀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수급에 힘이 붙는 종목들 안에서의 관심은 유효하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지만 매매 매력도가 막 높다라고 보시지는 않는 거네요. 단순하게 코스피 200 편입 관련된 이슈로 매매 매력도를 높이기에는 조금 부담되지 않나 단순 수급 이슈이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국한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오늘의 특징주를 조금 더 살펴볼까요? 코로나 관련 주 지금 외국인과 기관은 파는데 셀티룸 그룹주에 대한 개인의 수급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항체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고 여기에 오늘 또 포장, 재지, 재택근무 관련한 코로나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강한데요. 여기서는 또 어떤 특징을 좀 보셨을까요? 일단 말 그대로 코로나 환자가 지금 우리 국내적으로도 급증을 하다 보니까 오늘 583명이었나요? 급증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시장의 수급이 쏠리는 현상이 사실은 저는 좋다라고는 보지는 않거든요.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지수 대비해서 사실 부진한 퍼포먼스를 보이는 종목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시장이 특정 종목이나 특정 섹터에 쏠리게 되면 수급이 그러한 현상이고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런 흐름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해외 쪽에서 화이자, 모더나, 아스타제네카, 존슨앤존슨 이런 형태로 백신에 대한 라인업들이 쭉 유스플로우가 진행이 된다면 사실 이제 국내, 해외도 마찬가지로 국내도 마찬가지로 확진자가 지금 계속 늘고 있잖아요. 이 현상과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는 현상은 사실은 정반대의 현상인데 사실은 지금 당장은 확진자가 많을지라도 이 백신과 치료제로 어느 순간에는 좀 종식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흐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양극단에 있는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백신과 치료제 관련된 종목도 움직이고 오늘같이 이제 확진자가 많을 때는 뭐 제지라든지 내지는 간편식이라든지 뭐 배달이라든지 뭐 이러한 포장이라든지 매매할 거리가 있나요? 네, 뭐 재택근무라든지 사실 제가 뭐 글쎄요. 제가 전문가 대비를 지금 한 달 조금 넘게 했잖아요. 전문가로서 이러한 테마주를 매매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판단을 좀 하곤 있어요.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한 개인의 매수는 그럼 어떻게 보셨어요?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부담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셀트리온 제약이 8%나 오르잖아요. 최근에 서정진 회장이 언론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됐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뭐 글쎄 이제 방송을 통해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이제 조금만 얘기를 하면 저 같은 경우도 한 달 전부터 어느 정도 이제 그 유스라인들이 좀 들어올 정도였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미 이제 소위 말해서 좀 큰 자금을 굴리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특정 집단들 같은 경우는 이미 알고 있었지 않았나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흐름에 맞춰서 지금 이들이 이제 주가를 좀 띄우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 따라가기 굉장히 부담스럽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지금 아까 뭐 모더나 화이자,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이쪽으로 연결되면서 항체 치료제 셀트리온 그룹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혈장 치료제 얘기도 나올 거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차라리 혈장 치료제 관련된 거는 녹십자? 녹십자가 대표주가 되겠죠. 또 때마침 최근에 조금 조정이 있었어요.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부각을 받다 보니까 이쪽이 또 약간 약해지는 정반대 현상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 좀 같이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조정을 노린다면 이쪽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압축해서 종목 픽까지 꼽아볼까요? 유니테스트를 갖고 오셨네요. 유니테스트 요즘 좋게 보시나 봐요. 네,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모멘텀이 다 있는 회사라서 이제 좋게 보는 건데 제가 이제 서두에 소부장 얘기도 잠깐 했었지만 이 회사도 이제 대표적인 소부장 업종이잖아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그 예전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에 주로 이제 납품을 했는데 지금 납품처가 내년부터는 좀 빠르게 확산이 되는 대표적인 업체예요. 그래서 실적 자체가 올 4분기부터 터닝이 될 거고 YOY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년 실적이 이 회사가 가장 실적이 좋았을 때가 2018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를 살짝 뛰어넘는 수준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 부분을 다소 또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 심지어 내년 같은 경우는 하반기부터는 DDR5에 대한 이슈가 불가질 가능성이 높은데 관련된 매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계산을 안 해놓은 그런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이제 가산이 된다면 실적 자체는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이제 먼저 반영이 되는 그러한 트렌드를 보인다면 지금 자리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얘는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관련된 모멘텀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페로브스카이트 관련돼서는 사실 전 세계에서 이 유니테스트라는 회사와 그리고 일본의 파나소닉 이 두 회사의 경쟁이라고 사실은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약간 비공개로 나와 있는 페로브스카이트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지금 기존에는 파나소닉이 세계 1위였어요. 그런데 유니테스트가 이를 살짝 뛰어넘은 것으로 현재 좀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공식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관련된 매출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실제 숫자로 찍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단순하게 그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추가적인 밸류업 멀티플 상향이 가능하다는 논리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는 이 회사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여러 군데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테스트에 대한 관심까지 종목 픽으로 중복 모멘텀이 있는 가운데 관심주로 또 꼽아주셨네요. 주제의 세계 지금까지 와온의 박우신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